자, 신인상상에서 10년 후 서울 가요대상의 대상을 취재합니다. 자, 우리 주문사장님은 주성 씨, 고맙습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말씀 받으시고요. 네, 상상상적으로 서울 가요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정말 많이 믿을 수가 없고, 저희가 2013년에 여기서 신인상을 받았었거든요. 이렇게 또 2013년도 14년에 대상을 받았다고 정말 서울 가요대상에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놀라운 게 수호 씨가 이제 상상만 하면서 울지 않는다는 거 아니, 한 3번째 됩니까 조금 익숙해지나요? 네. 근데 이제 열심히 찾는 거죠, 사실? 아, 찾는 거예요? 내년으로 이렇게 아, 내년으로 이렇게 끝나고 이제 가서 울고 지내고 창원에서 울고 그랬습니다. 자, 뭐 다른 멤버들 좀 얘기해 주시죠. 백현분? 일단 1년동안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엑셀팬 여러분들 네. 아,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어느 한 사람과 한 기회를 정말 네. 무한히 사랑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이라고 생각해요. 네. 근데 어... 무한히 저희도 많이 사랑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 사랑받은 거 이번 연대 많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또 여성이신게 오늘 끝나고 뭘 하고 싶으세요? 일단... 카이의 생일이니까요. 네. 어... 저희도 될까요? 어, 카이 생일깐지로 별거 right. 저는 카이 생일이고 오늘, 카이 생일이고 자기일을 또 대상 받았잖아요 저에는... 지금 좀 잘 추는 분이 카이거든요 저... heartbeat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테로니 네. 되고카이 고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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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5 고카이 자, 도라카이! 자, 앞을 보시고 짧게 시원하게 카운 한 번 들어와 주세요 하나, 둘, 셋! 아, 그 침도 하긴 한 공중 보상도 놀랄게요 사실 뭐 할 말 없어요? 아, 네, 네 네, 일단 세계를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세계를 이렇게 좋은 상 갖게 해주신 여기 아저씨 엑소 팬 여러분들이랑 네 그리고 지금 팀으로 보고 계신 감독님 엑소 팬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서강에서 이렇게 대상을 받았는데 예 오늘 이렇게 받게 해주신 네 받게 만들어주신 저희 부모님 엑소 부모님 아, 예,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, 서울바연대상 오늘 대상은 엑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자 지금 한 번에 친검께 달려온 서울 달개회상 오늘 자, 승관왕 한 번에 송영서 대상 액소 가상에 추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힘든 길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쭤던 순환이 아닌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새로운 별들을 또 무섭게 떠오르고 또 눈부시게 성장합니다. 올해도 진진한 별들의 전쟁이 가위라 뜨겁게 다니길 바라면서요.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 드리겠습니다. 함께 해주실 분들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수요일보 빨리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– 고맙습니다. possibility 사랑해!